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오늘도 좋은 연주 하나님께 올리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어려움과 걱정이 나를 억누를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 17번째 자음 폐로 시작하는 8절 그리고 18번째 자음 차대로 시작하는 8절 이래서 모두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이 131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이며 주의 명령들을 갈망합니다 I pant with expectation longing for your commands 주님의 commands니까 명령들을 갈망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목말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10편 42편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줄을 찾습니다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갑분숨을 내쉬면서 신의 물을 찾는 것 이것을 내 영혼이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시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He has planted eternity in the human heart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eternity, 영혼, 영혼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우리 성경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뭔가 교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영리한 사냥꾼들은 날씨가 가물어 시냇물이 마르면 사슴들이 물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슴이 다니는 길에다가 덫을 놓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사슴이 덫에 걸려요 그러면 다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이 마른 그 사슴은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는 것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물을 찾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많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찾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경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게 바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10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진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Even the simple can understand Even the simple can understand The simple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단순한 사람? The simple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 The mind of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인드니까 생각 또 어떤 성경을 보면 더 심플이라고 하는 말을 The ignorant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이 ignorant 그러면 무식한 사람 또는 무지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지한 사람 또 보통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비범한 사람이 있어요? 이 비범한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비범하니까 그래서 그 일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꿰뚫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비범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의력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비범한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걸 잘 알 거예요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런데 비범한 애들이 있어 그 애들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아마 그런 것들을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보통 사람이라도 비범해질 수 있는 성경적인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사람에게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통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NET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성경은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 이거는 New English Translation NET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죠 Your instructions are the way through which light shines 주님의 instructions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으로 번역해도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doorway니까 출입구와 같습니다 거기서 빛이 비춰 나오는 거죠 They give insight to the untrained 주님의 말씀이 to the untrained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야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 인사이트가 주어진다 비범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인사이트가 내게 주어진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실험실에서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사이트를 주면 내가 지금 실험하는 일에도 내가 공부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막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결심만 있다면 내가 의지만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심만 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조심해야지 그런데 죄의 힘은 죄의 세력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해결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죄의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오늘 저자의 말을 보면 자기는 죄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guide my steps by your word guide my steps by your word 주님의 말씀으로 guide my steps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10편 119편의 저자가 죄의 힘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guide my steps by your word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도 잘 보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심 가지고 죄를 이기겠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권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여기서 이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example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example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남겨 놓으신 선명한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우리 주님께서 선명하게 찍어 놓은 발자국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애언자,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얼마나 복이 있느냐 구약의 애언자들도 의로운 사람들도 그걸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봤고 듣고 싶어 했지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금 삶 속에 이 말씀처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앞에 예수님의 이그잼플이 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발자국들이 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시편 저자가 하는 말이 Guide my steps by your word 주님 제발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최선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그잼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발자국들이 있어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된다 얼마나 참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1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보잘것 없고 무시를 당하고 작아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준다 I am insignificant and despised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시를 당해요 경멸을 당해요 But I don't forget your commandments 하지만 나는 주님의 계명들을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어떤 모임에 가거나 하면 아무도 나를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무시를 당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신의 자존감이 떨어질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내 자신이 되라 이런 충고를 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자존감이 떨어질 때 말이에요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10편 119편의 저자는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난 무시당했어 이럴 때 말이죠 But I don't forget your commandments 나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한 거죠 이것이 그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쓰고 있는 단어가 Your commandment 주님의 개명들을 내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몰랐죠 그 말씀을 내가 읽기만 해도 내 자존감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예를 드리는 것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질 때 막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하는 대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10편 저자도 119편의 저자도 그런 방법으로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For I have ransomed you 내가 너를 ransomed you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그냥 구속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마켓에 가서 돈 내잖아요 돈 내고 물건 받잖아요 돈 내고 물건 받는 순간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돈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는가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아무리 우리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처박혀 있는데 말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또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이 말씀이 전에는 그렇게 안 들렸는데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마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있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감히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이겨낸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과 걱정이 나를 억누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3절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로 사업상의 문제로 또 학업상의 문제로 마음이 억눌리고 스트레스에 쌓일 때가 있다고요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마음을 모아 꽉 누르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깁니까? 술을 퍼마시나요? 에따 모르겠다 한 잔 마시자 술 퍼마시나요? 술 깨고 나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주말 되면 이 집 저 집 모여가지고 코가 삐뚤어지게 맛있는 집들이 많다고 그래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허프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읽을 만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뉴스도 접할 수 있고 옛날에는 허핑톤 포스트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최근에 허프포스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2014년에 올라온 글인데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진짜 10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100가지 읽어보니까 읽으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가요 그중에 제가 좀 눈에 들어오고 그럴 듯하다 한 10가지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100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6분간 책을 읽어라 하지만 견딜 수 없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6분간 책을 읽어라 그게 뭐 도움이 될까 싶은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6분, 적어도 6분은 읽어야 돼요 6분 동안 책을 읽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68%가 없어진대요 와, 괜찮은 방법이네요 누구 만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음악을 감상해라 음악 가운데서도 모차르트 음악을 감상해라 이것이 그 의외로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1993년 그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전문 잡지에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교수로 있던 프렌시스 라우셔라고 하는 교수팀에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통 짧게 얘기해서 모차르트 효과라고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그렇게 간단히 부릅니다 그 네이처지에 모차르트 음악이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네이처지 이게 정말 제가 찾은 그때 실렸던 논문인데요 뮤직 앤 스페이셜 태스크 퍼포먼스 진짜 논문 제목은 그거예요 뮤직 앤 스페이셜 태스크 퍼포먼스 음악과 공간 작업 수행 이런 뜻이죠 음악과 공간 작업 수행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모차르트 음악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 음악은 잘 정리된 선율로 신체 안정을 꾀하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맥박수가 느려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차르트 음악은 학생들의 뇌 기능을 향상시켜준대요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계속 들려준 학생들 그리고 그렇지 않는 학생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모차르트 음악을 계속 들은 학생들이 성적이 40%나 더 향상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다흐 음악 그리고 요한 시트라우스의 음악도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 또 네 번째는 네 번째가 재미있어요 교회의 성가대에서 찬양하기 아마 오늘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성가대원들은 스트레스 많이 날라갔을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도 성가대 들어가야지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여섯 번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일곱 번째는 새소리나 바람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기, 여덟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아홉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열 번째는 산책하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백 가지나 있는데 그거 다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한 열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이 10편 119편의 저자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I find joy in your commands I find joy in your commands 이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commands라고 하는 말이 다르고 commandment라고 할 때가 다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가 좀 다르잖아요 이 command는 명령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10편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 쌓이고 중압감에 시달릴 때 나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들을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큰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 가지고 나는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중압감도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는 이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경험하신 분들은 됐어요 그 기쁨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스트레스가 주어지든 중압감이 주어지든 이길 수 있습니다 참 이 10편 119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주어지는 어떤 문제도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길래 이것 가지고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환란, 어려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위협한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10편 저자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도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명령들을 묵상하고 그 명령들을 생각해 보고 명령들을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 이 기쁨은 순정의 기쁨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정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가지고 나는 나의 모든 스트레스를 모든 중압감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지금 10편 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기쁨, 은혜, 감사, 감격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요 이것만 잘 알면 이 기쁨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10편 저자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중압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기쁨 이것은 내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달리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맞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중압감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기쁨이 주어졌고 이 기쁨을 가지니까 그 스트레스를 내가 다 이길 수가 있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음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억눌리고 있을 때,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남습니다 우리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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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